어? 랩이 백! 어? 이거 육수다 맛있다고?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자 다 먹어야지 초코우유가 진짜 맛있대 진한 초코우유 나가지 초코우유 나는 이런 조식뷔페 흰제연회 있으면 그냥 끝이야 무조건 맛있는거 초코우유 먹어봤어? 맛있어 난 조식 너무 맛있다 어묵 요거 없어 소금이 필요하네요 얘는 그냥 맹탕이야 얘는 간을 모르고 못하셨나? 맹물 맛이야 원래 그 맛인거야 오늘은 좀 흐리다 그치 오늘은 좀 흐리다 그치 나는 흐리다 너는 눈빛이 없어진다 너무 무서워 허리 허리앗다 와 앗 천천히 천천히 터들도 다 말라놨어 이마고 아시이 알았다 고마워 고마워 오 이게 많다 이거 여보가 좋아해 만나면 많아 어 그러게 아 여보는 싫어할 것 같아 나는 나쁘지 않아 쫌 양궁 맛이 이런 거구나 냄새가 똑같아 맛이 시큼한데 되게 맛있어 면이 달라 그때 먹은 거랑 거기가 훨씬 맛있어 이 빵 맛 차가 안에 다른 음식이네 약간 구수하다 이거 맛집 쫌 양궁 되게 매력있다 소스 한 번 먹어볼까 이거 좀 센데 향이 향신료 맛이 세다 나도 좀 먹기 힘든 정도 센데 고수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 절대 시키면 안 되겠다 내가 한 번 먹어 먹기가 너무 무서워 너무 크다 어우 난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 해봐 맛있다 다음에 응 아 아 이렇게 먹었어? 아니 혜연아 그 빨대가 조그매가지고 알맹이가 나올 수 있겠어? 근데 이거 나 알맹이가 없어 내 생각에는 알맹이 따로 시켜야 되나 봐 맛이 어때? 내가 한 입 먹어봐? 그냥 공짜에 굴렉 밀크 같은데? 그니까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일단 이게 빼가가구나? 돼지고기가 아니라 족발 같은데? 그러게 면은 비뿌래 족발 냄새가 나는데? 문어? 학생들 보니 이런 느낌이야 조금씩 해만 먹어, 잘라먹어. 그래그래.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진짜 제일 맛있는데? 코타키나발라에서 먹을 고기 중에 제일 맛있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사 Zoho, 유옥, 숙소, 갈등... 오! 뭐지? 어! 쩔쩔야 뭐요 차가워 굿샷! 엄마 이거 봐봐 답장해졌어 너무 지저분한데 청소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하트도 있어 글씨 되게 큐트하다 응 오빠 한장은 힘들어 아 그 맛에 아 이게 빨간색인가 본래? 딱 두 개만 먹어도 돼 두 개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어 한 고구마 튀김 맛인 거로 시작하는데 단짠이 좀 더 진함? 이제 망키 투어 오케이? 망키 투어 블랙 망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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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버린다 오케이 네 네 네 좀 깎은 오 좀 무서운데 대기 대기 유 매일 오케이 제시해줘 제시해줘 아 큰 거 가져가 큰 거 안 가져가 큰 거 안 가져가 아 데빗 백함 아 아 아 내가 한번 바꿔야지 짬 짬 아 알아두요 이제 조심조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이 정도면 밥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애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밥을 먹어야지 이 정도면 밥을 먹기 이 정도면 밥에 먹기 나는 밥을 먹기 더 먹기 팔안 CPU우스 아 kadTOivia 너무 귀여운데 아기는 아기 다 qué? 잠시 소리들은 precisa 왕 확인 지마 잠시sin 굳이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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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아 잠시만요 2kg 2kg 이건 공용이니까 약간 없고 어 잠깐만 시켰던거 또 시킨거네 나 연합한 줄 알았어 얘네 그 갈비 이렇게 오니까 되게 좋다 이거 여보 못먹겠다 고수가 들어가있어 고수가 들어가있어 찬밥은 잘라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래? 이거 고수 없는 부분 먹어봐 아 고수건 아닌데? 쑥밥같은건데? 쌀국수 맛난다 아 그러네 쌀국수 향이 나 응 씻겼땅만 또 씻겼더니 예쁘잖아 아 예쁘게 안 잘린다 이거 뭐지? 거기서 먹었을때보다 더 맛있어 간이 더 되어있어 아 그러네 그치 왜그러지? 거기랑 윙서비스랑 메뉴만 똑같고 파는사람은 다는가봐 아 그래? 역시 국물이 있으니까 맛있다 이거 맥주 먹지? 이거 고기 진짜 부드러워 먹어봐 나쁘진 않은데 기대한거랑 갈라? 햄버거가 너무 맛있으니까 기구가 된다 진짜 훨씬 맛있어 이식가 워드하키쿠드 음? 우선까지 되자 우선까지 되자 2. 3. 3. 3. 4. 5. 5. ались 무슨 맛인데 되게 매콤하다 뭔가 싸 괜찮네 맛있다 먹어보자, 이게 내장이랬나? 응 여기 고찌가 진짜 맛있다고 진짜 맛있는데? 곱창 같은 거야? 그럼 곱창 같은 데 그냥 먹어봐 하긴 내장이니까 곱창이었다 뭐야? 곱창이잖아 내장이 진짜 맛있네 그러게 4개 이게 좀 맛있다는데 진짜 거기보다 훨씬 맛있어 아 진짜? 훨씬 덜 달고 덜 달리면 훌륭하지 여기가 좀 소커팅다, 그렇지? 여부도 그래? 응 여긴 진짜 무조건 와야 되는데, 뮤직비디오 진짜 무조건 와야 되는데 네 며칠 어? 따뜻해 어? 응 나른 나른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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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닿아? 발 발 닿지 여기로 가나? 꽃에 붙어있는 건 뭐지? 버리? 버리다! 아이씨 안 돼! 아이씨 들어는 가보자 들어는 가보자 너무 힘들어 그니까 우리 그냥 망고 먹고 쉬자 꽉꽉꽉꽉꽉 오 새우가 엄청 큰데? 타이거샘 타이거샘가구나 파스타 냄새 좋아 떡볶이 맛인가 이게? 무슨 맛이지? 아는 맛인데? 토마토 관자가 아니라 가리비인데? 그치? 음식이 대체적으로 다 맛있어 야시이 눈빛의 아이스크림 좌지 여기 음식이 다 맛있어 왜? 고소공의 요리 저것은 당당해서 다 맛있어 우유 오 잘하는데? 아니 차량이 나보다 좋은데? 호흡을 잘해서 그래 사람 위에 서랍을 가면서 사람 위에 서랍을 가면 멋지다 연진아 뱅뱅아 띠오나 노래 사랑해요 다 잘라요? 네 사이가 있었지 진할 것 같아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완전 진한 뭐야?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보들보들한 족발에 너무 먹고 싶었어 한국 가면 바쿠테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 이거 뭐 가져온 게 없네 응 어때? 음 괜찮아 오 매콤해서 매콤하나 응 김치가 들어가면 나도 김치 넣으면 돼 응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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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칼국순데? 괜찮으니까 마늘 많이 먹으니까 이게 깔라맞이셨어요 한국 맛이다? 와 완전 칼국숫 김치 있었으면 죽겠다 그치? 진짜 칼국숫 맛인데? 마늘 먹으니까 맛있다 칼국숫 맛은 더 맛있어 오 한국에 있는 칼국숫보다 맛있어 오 들어있는 멸치는 난 좀 별로다 이력? 응 아 지워봐야 돼 오 예쁘다 여기 할로 이거 어린이낙 하늘이 누구 있어? 최고 너무 최고야 한국말 그 유희철 분보다 더 최고인데? 내가 봤던 선생님이 제일자네 얼굴도 약간 한국사람 좀 생겼어 근데 여기가 살게 훨씬 많은데? 이미 전복이야 이게 전복이야? 이게 전복일 리가 없잖아 뭐야? 견과류 같은 거 응 견과류 어! 이민호다 이민호 글로벌이었어? 이건 엄마꺼 이건 우리 엄마꺼 이건 내꺼 또 사게? 아냐아냐아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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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백고기 하나 나는 백고기는 왜 한국도 있어? 이제 내장은 미친듯이 먹어야지 네 네 단발맛 크림 너무 듬뿍 맛있다 맛있다 그냥 대자와 느낌인데? 어 그러네 대자와다 딱 대자와보다는 조금 덜 밍밍해 응 조금 더 간이 있긴 해 땡큐 소고기? 한입만 먹어. 지금 내장 못 먹어. 너무 맛있어. 양고치 닭고기. 제가 이거 먹으러 왔는데. 아쉽다. 여보 이제 갈까? 우리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귀엽다. Yoooh. Khuki야. 안녕. 안녕 뱅! 어두울때 오는거랑 밝을때 오는거랑 느낌이 많아요 어 그러게 밝을때부터 시작하는게 좋긴 하다 그치? 좀 덮고싶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졸려? 아 이거 졸려 오오오오 테스트 마이크 1, 2, 3, check, test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